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 시간 저와 함께했던 성찬이라는 친구가 일을 찾아 떠나서 이제 저 혼자 일단 루텐토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루텐토크의 새로운 MC를 찾아보는 그런 콘텐츠로 면접을 함께 도와주실 인사팀의 한동구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력서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이력서를 심지어 또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신 걸로 선생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면접관으로서의 평소와 다르게 신경 쓰고 오셨다 이런 점이 있으신지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서 따뜻한 느낌의 가디건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이제 면접자 분들에게 드리고자 글램체크 블레이저를 또 입고 와봤고요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에서 면접을 봐주실 건지 어떤 면접 룩을 착장을 하셨는지 얼마나 MC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브랜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와 또 합이 또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발력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신사 스탠다드 남성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텐토크 MC로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회사에 이제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런 회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누가 시켜서 오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쵸 아마 면접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억지로 오신 것이라면 오른쪽 귀를 만져주세요 놀랍게도 왼쪽 만지셨어 하고 싶으셨던 거야 이력서를 이제 제가 검토해보니까 무텐토크 한 6번 정도 나오셨는데 무텐토크가 어떤 기억이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하.. 쉽지 않았고요 저한테 여기까지 안내면 됐고 본인이 이제 MC로서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지 방송하고 나면 또 주변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상한 얘기 좀 거기서까지 그러냐 그 욕심까지 아주 마음에 드는 혹시 자기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신사 스탠다드의 제품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그냥 깔끔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이렇게 했고요 따로 입으면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세트로 입으면 이렇게 포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텐토크에서 또 중요한 건 상품 설명이잖아요 본인이 입고 오신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해 보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이 타일 같은 경우가 아 타일도 저희 건가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무신사 스탠다드에는 이제 타일까지 있고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실크로 제작되고 적당한 대검 폭으로 캐주얼 룩부터 포멀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되게 포멀하게 착용을 해봤지만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 안에도 다양한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시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품명이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또 테스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나 둘 셋 오버사이즈 노티트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 이 정도는 그냥 손쉽게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빠른 거 한번 하나 둘 셋 블레 프로 프로 라이트다운 베스트 외운 거 아니죠 이거는 눈이 좋은 건지 입이 빠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텐 토크에 이제 MC가 된다면 어떤 포부를 또 지향하고 있는지 제가 야외 활동이 약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촬영이 있다? 산 속 눈 속 물 속 불 속 안 가리고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홍 님은 또 어땠는지 한번 인사팀 선생님께서 제가 에티튜드 면에서 봤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 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옷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무신사 스탠다드를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으니 면접 룩을 충분히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많은 걸로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무신사 스탠다드 생산팀에서 일하고 있는 원종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산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부 자재부터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양질의 제품만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MC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의 거의 대부분 아이템을 생산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생산팀이시니까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시긴 하거든요 오늘 면접자님이 입고 오신 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 룩 안에 있는 상품 하나를 골라가지고 저희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좀 일어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네네네 면접 룩이라고 하면 보통 다켓에 바지 입고 착용하고 구두에다가 셔츠에 타입까지 착용하는 그런 룩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자켓 안에 니트를 착용하고 구두 대신에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왔습니다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 제품 착용하고 나왔는데요 이제 와이드 슬랙스보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차려입은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이 좀 길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종이를 들면 그걸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블 파이핑 라인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 네 바로 이어서 하나 더 갈게요 라이트 웨이트 와이드 드로우 스트링 밴딩 하프 슬랙스입니다 와 역시 무탠다드 인이라 그런지 상품명에 대해서는 저 말고는 다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탠토크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을 짜서 대결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 그거가 있었죠 네 거기서 제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아 그쵸 저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본인 나온 장면만 보는 외국어, 영어, 상 이렇게 써주셨는데 MC로서 포부를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파이팅! 아 네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이번 면접자도 아주 괜찮았어요 약간 긴장한 모습은 보이긴 했어요 지옥님은 포멀한 룩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룩의 정석을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줬다면 이제 종욱님은 그거보다는 좀 캐주얼하고 블레이저도 좀 릴렉스한 핏을 고르고 테이퍼드보다는 조금 더 릴렉스한 세미 와이드 핏을 골라서 색다르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면접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에 니트를 입은 게 조금 훨씬 면접에 있어서 캐주얼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민우 아까 본 분이랑 되게 비슷한 분인 것 같은데 완전 기분 탓 아니실까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뵙는데 그렇군요 네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랜 기간 해외 유학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무 드래곤... 무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무씨인가요 무씨? 없앤묻자 무씨입니다 아 없앤묻자 친구들이 어떻게 불러요? 그냥 무용화 이렇게 무용화 루탠다드의 복장을 입고 와주신 걸로 보이는데 오늘 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컬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멋스러운 블랙 컬러로 코디를 하고 안에 이런 차콜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자켓이나 바지 같은 경우도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바로 이 팬츠인데요 이 팬츠 같은 경우 슈퍼 와이드 스트링 슬랙스 여밈 같은 경우도 보통이 여밈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언제든지 착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와이든한 핏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린디한 그런 느낌이 낼 수 있다 착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심지어 또 상품명까지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옥님이 아니신지? 네, 억조로 오신 것이라면 오른쪽 길을 올려주세요 저희 상품들 명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콘트라스티틸 재킷 알아드릴 수는 없네요? 보통 해외에서는 다 했진 않고 이렇게 살짝 앞에랑 뒤에만 들릴 수 있게 아, 다음, 다음, 다음 거 하나, 둘, 셋! 테이퍼들 슬랙스 무슨 핏이고 어떤 제품이냐 했을 때 이렇게만 해도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많이 접했지만 그냥 패션에서 제일 끝은 결국에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하나 남았어 부신사 스탠다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또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기본으로 가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 부탠다드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오늘 입고 오신 그분의 또 루킹도 패션업에서 또 면접을 보면 디자이너스럽게 입어도 좀 평가가 좋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또 깔끔함을 또 잊지 않아가지고 루킹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오늘 면접 지원자는 다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혹시 무슨 사회에 들어오셨을 때 복장은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단정하게 흰 셔츠에 좀 약간 와이드한 슬랙스 셔츠 같은 자켓을 입고 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하게 편하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네네, 사실 복장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네, 어떤 거 입으셨어요? 저는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를 상하의를 다 맞춰가지고 복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고 오게 되는 또 마음이 또 다른 거니까 더 실력과는 무텐토크에 출연해 주시고 면접을 진행해 보신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해요 새삼 느낀 거는 무텐다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면접 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논의를 해가지고 합격자를 발표해야 될 시간이 온 거 같은데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합격자인 걸로 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네네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ease 흥뜸 disea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